우리가 그 식탁에서 사용하는 그 휴지로 그 한 장씩 뽑아 쓰는 그 각 휴지를 두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암시는 주지 못합니다. 그래서 그 항상 그 식탁에는 두루마리 그 휴지를 두실 수 있을 때 그때 그 집 안으로 돈복이 또 길게 길게 그 유입되는 그런 그 풍수적인 암시를 또 주게 됩니다. 각 휴지처럼 그렇게 한 장씩 뽑아 쓰게 되면 편리는 합니다. 그런데 편리할지 몰라도 풍수적인 그 암시에서는 그 연속성이 그 사라진 또 단절이 된 또 단락으로 그 나뉘어지고 끊어지고 할 그런 그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그 풍요와 그 식단의 그 영양 공급 또 가족 구성원들의 그 활력을 제공하는 그 공간에서는 이런 그 식탁의 지위에 그 걸맞게 풍수 배치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. 그래서 기왕이면 또 각 휴지보다는 그 두루마리를 꼭 배치하는 게 돈복에는 특히 좋습니다. 이때 그 집으로 부운이 그 막히지 않고 돈복이 그 막히지 않고 부운의 그 통로가 계속 그 이어지게 됩니다. 올해가 그 용의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수저통 가까이에 꼭 그 두루마리 휴지 하나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용의해에는 그 이렇게 놓아둔 이런 풍수 배치 때문에 집안으로 그 번영과 그 행운 또 돈복과 그 재수를 크게 그 불러들입니다. 이런 그 용의해를 우리가 또 영양가 없게 보냈다가는 다음 또 용의해가 올 때까지는 한 12년 걸릴 텐데요. 결국 그 상서로운 암시를 이번 기회에 우리는 그 놓쳐서는 안 되겠죠. 수저통은 그 부의 풍요로움을 몰고 오는 그 도구의 그 집합 장소입니다. 대개 그 금속 재질의 그 특성들이 예리하고 또 날카로운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. 이렇게 그 금속 재질이 그 주류를 이룰 그 수저나 또 젓가락 이런 것 등을 그 보관을 해두는 그 수저통 가까이에는 그런 그 금속 재질로부터 그 돌출이 될 수 있는 에너지의 그 굴절이라든지 왜곡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좀 중화, 제어, 조절해 줄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집안으로 그때 그 부가 더욱 그 안정되게 또 돈복이 그 예리함에 의해서 굴절이 되거나 또 왜곡되지 않고 또 급한 그 경제적인 어떤 환경이나 또 변수에 의해서 개인의 그 재정적인 복지라든지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돈복이 왜곡 굴절 되지 않게 또 우리는 그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수저통 옆에 그 청결의 도구 또 청결의 그 암시가 되고 있는 이런 두루마리 그 화장지의 그 배치는 2024년 같은 이런 그 용의해 더욱 그 질서 있게 또 안정되게 우리에게 그 충분히 그 예측성을 주는 그런 돈복의 유입을 크게 그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.